금요일인가 생각해봤어 무슨 일일까 아니 무슨 말을 할까 아니 무슨 옷을 입을까 그렇게 그늘이 왔어 너의 발을 맞추려 할 때마다 넌 밖에 걷는 걸 느껴 온 맘 말 말도 못한 채 네 옆에 서 있는 내가 널 안아볼 수 있다면 여기까지였던가 거기 가도 될런가 애매하기만 하다 나의 손을 그어주던가 네가 나를 잡던가 잡힐 손을 주던가 오늘도 이렇게 넌 들고 맨다 너의 발을 맞추려 할 때마다 넌 바르게 걷는 걸 느껴 온 맘 말 말도 못한 채 말도 못한 채 이 옆에 서 있는 내가 널 안아볼 수 있다면 안아볼 수 있다면 여기까지였던가 거기 가도 될런가 헤매하기만 하다 헤매하기만 하다 나의 손을 그어주던가 누가 너를 잡던가 잡힐 손을 주던가 오늘도 이렇게 넌 들고 맨다 헤매하기만 하다 난아볼 수 있다면 난아볼 수 있다면 난아볼 수 있다면 난아볼 수 있다면 잡힐 손을 주던가 네가 다 당기던가 내가 널 좋아한다고 널 좋아한다고 널 손을 그어주던가 누가 너를 잡던가 잡힐 손을 주던가 잡힐 손을 주던가 오늘도 이렇게 널 들고 맨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너 나 나 나 나 ... 나 나 감사합니다.